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펍즈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리뷰를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바뀐 것 같은지 중간적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바뀔 때마다 밀타파워, 포치킨, 쉘터, 밀베, 하이마트 이 다섯 권만 들리면 된다 이 말이잖아 이 다섯 권만 들리면 된다 이 말인가요? 내가 일단 카톡 했거든 여러분들 네네 페이지 바뀔 때마다 근데 마지막 페이지 때는 5페이지 때는 자기장이 세서 반대편 걸리면 그냥 무조건 죽는데 어떻게 하나요? 쇼보를 봐야 돼 얘들아 예? 예? 자 일단 밀리터벨의 베이스 뭐가 바뀌었냐? 일단 수비 울창해졌어요 초록색깔이 약간 좀 더 진해졌고요 밀벨 바뀐 거 리뷰비 말했습니다 밀벨 기초 제발 쇼쇼쇼 흠 총 잘 뜨는 거 똑같고요? 흠 틈 틈 틈 틈 그리고 핵은 무효야 핵은 무효야 이건 펍지에서 주둔 미션이기 때문에 핵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핵은 무효야 내가 만약에 핵한테 해 줄 것 같다 그건 무효야 복도 색깔이랑 전부 다 바뀌었어요 요 앞에 분홍색으로 바뀌었고요 분홍분홍 앞에 풀이 약간 우거졌네요 그리고 철탑이 여기 가려졌네 철탑 위에 다 부서졌고 여기서 철탑이 보여야 되는데 철탑이 안 보여 이거는 왜 패치해야 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 이러면 내가 킬을 많이 못하는데 자 M4 1분도 있죠 안 털려있고 상가파 좋아요 확실히 템이 잘 나와 패치하고 나서 옥상 자 밀멜 리뷰 끝났습니다 숲이 울창해졌고요 ㄷ자 중간은 분홍분홍합니다 자 한눈 봤고요 소큐트 리뷰가 뭔지 모르지 배피 이 안에 있고요 하나 둘 셋 바로 예상 클라스 콱콱콱콱 클라스 아 근데 배율이 많이 없다 그 배율이 없네 그 화면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핵 심지어 자 지금 이거 약간 바뀐 좀 한 개 더 말해줄게 부스터 쓰면 옛날같이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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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펍지에서 3만개 미션 무려 3만개 미션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펍지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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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철장 생겼고요 감옥같이 뱉 뱉 탈각장이가 약간 커진 것 같은데 원래 이랬나? 이거 앞에 안 보이는데? 원래 앞에 보이지 않았나? 지금 리뷰와 퀴즈쇼야 슬림 그림찾기 꿀잼 그걸로 내가 아까 말했지 비행기가 보라색으로 변했는데 보라색! 비행기가 검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어 여기 베란다가 안 좋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베란다 숨으면 다 안 보였는데 지금은 베란다 숨으면 다 보여 주변을 둘러보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똑같아요 약간 숲이 많아졌네요 초록색깔이 진해지고 좀 밝아졌다 약간 그 느낌 정도? 오토바이? 내꺼? 저 내껀데? 자 세웠죠? 이제 내 밥이죠? 바로 나가주시고요 여기 두 명이죠? 여기 있죠? 자! 여기 2층에 있잖아 개뻔하잖아 그럼 숄따 바로 들어줘 1 1 2 3 써국수 날려주고 날려주고 그 다음 여기 1 2 3 4 딱 날려주고 그 다음 여기 1 2 3 4 딱 날려주고 게임컷 1 2 2 2 3 서클 바뀌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밀타파워를 리뷰하고 다음 서클 때 다음 서클로 어디 리뷰해야 돼? 자 밀타파워 밀타파워가 어떻게 변했냐면 아이고 공장이 생겼네 공장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이고 또 공장이 생겼어 밀타파워 많이 안아 봐서 솔직히 뭐가 바뀐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집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야 집이 야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 가방인데 왜 이렇게 무겁지? 폐지 됐어요? 가방? 자 밀타파워가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여기 이것도 원래 없었어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것밖에 없었는데 여기 요 기둥 기둥이 2개 더 생겼습니다 염폐물 그리고 여기 염폐물 염폐 염폐 할 때가 좀 많아졌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이런 데서 딱 사리면서 만약에 자기들에게 요청을 걸렸다 그럼 여기 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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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지형 지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네 이건 진짜 상당히 베스트 맵은 밝아졌는데 홍보 담당자 속은 색감해져가고 있다 아니고요 셀타 리뷰한 다음에 밀베카 리뷰해야 되니까 셀타 갔다가 하이바베카 리뷰 빠르게 갈게요 이게 맞는 거야? 무조건 안준마 아냐? 낙힌 거 같은데? 야 이게 말이 돼? 야 이게 말이.. 자 셀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가 펑컨인데 눈길이가 좋아했던 그 집이거든요 쭉 한 바퀴만 돌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쭉쭉쭉쭉쭉쭉쭉 안에 노란색까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안에 보시면은 이런 게 원래 없었어 염폐물이 좀 많이 생겼네 아이고 깔끔해 깔끔해 많이 바뀌었네요 자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자 셀타 리뷰 끝났습니다 나가는 길이.. 어디? 나가는 길이.. 어디? 나가는 길이.. 아니 나가는 길이.. 아니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어디? 하이마트 리뷰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마트 주변에 탕펴락 생겼어 노트북 도전 밀밀도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철탑 엑 철탑 2층이 부서져서요 표셔뿌치 해딱습니다 철탑 2층이 원래 철탑 2층이 저렇게 안 돼있었거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지 마! 좀 하지 마!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비과해! 조용해라! 조용해라! 만기피션이다! 보라보라 양각양각 조랄조랄 아... 이건 밀베부터 가야돼! 고마워! 사랑해! 밀베 가자! 아주 깔끔해! 좋아! 이따 만나자! 자 밀베 일단 ㄷ자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중간이 약간 핑크색으로 바뀌었고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공장이 천진반됐네요 제3의 눈이 생겼고요 여기 탱크도 있네요 뭐냐? 바죽.. 바둑폭 여기 보시면은 차가 무조건 젠데요 이쪽 보시면 차가 운전병!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거 없어졌습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알지? 여기 렛츠그렛도 안 되고 여기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 요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이제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자 밀타파워 보시면은 앞에 공장! 공장이 2개 옆에도 공장이 2개 총 4개 위에도 2개 총 6개 6개 생겼습니다 리뷰 끝! 첼타로 가겠습니다 자 첼타! 뭐가 바뀌었냐? 뜨뜻졸이 생겼어요 D4 자 하이마트 뭐가 바뀌었냐 옛날에는 여기 앞에 담배락 아무것도 없었고 안에도 그냥 네모나게 해서 끝이었는데 세계지도가 생겼네 펍지도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기 리뷰 여기 리뷰 여기 리뷰 여기 리뷰 여기 리뷰 여기 리뷰 자 이런게 지도 생겼고요 자 뽀찌킨 뭐가 바뀌었냐 간판이 생겼습니다 간판 내셔널컴 서울 2019년 축하드립니다 한국 선수들 파이팅 하세요 저게 생겼습니다 간판 한국 선수들 유명한 축하드립니다 이슈 최하 그 사이 한 마디 해야겠어 이거 못 참아 지금 신발 3일 3일 역할 자 밀타파워 새로 생긴 공장 새로 생긴 공장에서 파밍 중 야 큰 공이 바뀌었다 근데 얘들아 원래 여기는 큰 공장 3층이 제일 좋았거든요 올라가면 시야도 다 딸 수 있고 뭐야 공장 운전병 운전병 도와줘 운전병 죽은 것 같은데? 이겼어? 운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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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매일state 운전병 울ahan DMZ? 젠지! 이번에 우승했죠? 역시 젠지 마크 있고요 DMZ는 어디 팀이지? 다음은 뽀치킨이고요 뽀치킨 닌자는 타지네 닌자는 타지고 여기 구멍 뚫린데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아 여기 막혀있구나 자 치킨만 먹으면 된다 이제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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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운박 다 부서지네 밀집 부서지네 이건 안 부서지잖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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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아 착하게 살게 제발 하하핳 응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시부래! 아아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